도심 속 평화로운 집에서 박서진과 박효은 두 형제는 엄마 박효정의 생일 파티라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. 메뉴 선택부터 파티를 위한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신중하게 고려됩니다. 그러나 조화로운 준비의 이면에서 두 형제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막내 박효은은 자신과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의심과 걱정을 반영하며 분노와 불만을 표현했다. 이전에는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쌓아온 두 형제의 관계가 이제는 점차 긴장과 갈등으로 발전하며 이 따뜻한 관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. 큰형 박서진은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동생의 반대와 자신의 의심에 부담감을 느낀다. 파티를 준비하는 동안 두 형제는 많은 어려움과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. 그러나 그들은 서로의 지지와 희생으로 모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어머니를 위한 멋진 생일 파티를 열어준다.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가족관계의 발전을 봅니다. 갈등과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가족관계는 여전히 상호이해와 희생을 통해 강화됩니다. 두 형제는 서로의 차이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이 여전히 강하고 지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. 두 형제의 복잡한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면 비록 어려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서로를 지지할 때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서로에게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결국 어머니의 생일잔치는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일 뿐만 아니라 가족이 서로 다시 연결하고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. 파티에서의 따뜻하고 의미 있는 순간은 두 형제와 어머니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져 가족의 유대를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.